59년 동안 무분규 사업장이던 한국타이어대전과 금산공장 노조가 2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노사가 임금 인상폭 등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지난 16일 부분 파업에 이어 24일 전면 파업에 들어간 노조 측은 임금 10.6%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임금 5% 인상과 성과급 500만 원을 제시하며 노조를 설득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. 이번 총파업은 1962년 노조 설립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며 이 때문에 하루 7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던 두 개 공장의 생산 라인이 모두 멈춘 상태입니다.